자 오늘의 냠냠 위로는 그 칠리 새우하고요 우동하고 간짜장하고 이렇게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음 간짜장은 이때까지 먹었던 집보다 제일 괜찮네 느끼함도 없고 간짜장은 딱 맞네요 저 입에 그리고 칠리 새우 역시 종식에서 칠리 새우가 제일 맛있어 그 간쇼 간쇼 칠리 꿀맛 우동 우동 좀 먹을까요 너무 뜨겁던데 우동에 근데 해물이 좀 많이 들어있어야 맛있는데 우동에 해산물들 우동에 해산물도 비싸가지고 겁나 뜨거 진짜 너무 뜨겁다 너무 너무 뜨거 아 여러분 많은 걸 바란다고요? 여러분들 저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25,000원이요 이거 왜 그렇게 비싸니? 사기 먹은 거 같은 거 아닌가? 아 콜라 이분 조선족인가요? 실제 BJ분 중에 조선족이 있긴 해요 근데 나는 부산토박이야 저번에 어떤 미친 사람이 주민번호까지 공개하라고 하더라고요 풍선 쏘면 공개할게요 그러니까 풍선 쏘면 공개한다고요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뭐 씹을랑 거리지 마시고 풍선 쏘면 공개할게요 주민번호에 보면은 그 지역 그게 있다면서 숫자가 아 오늘도 학생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음 건방지게 잠시만요 전화왔네요 여보세요 방송 소리 끄세요 방송 소리 끄세요 껐어요 네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제 팬이에요 누구신데 닉이 어떻게 되세요 네 뭐라고요 닉이 어떻게 되세요 안 들리면 식사 나세요 안 들리면 식사 나세요 남자분들 사실 이 번호로 걸지 마세요 남자분들 사실 이 번호로 걸지 마세요 글쎄 운동할 생각 없냐고요 언젠가는 예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언젠가는 뭐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날씬한 몸매 여보세요 미친놈 아니야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께서 원하신다면 해드릴게요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세요 이거 칠리세요 저는 솔직히 중식중에서 칠리세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뭐야 그냥 왜 끊어버려 이게 우동면이 여기다 넣어서 비벼먹어야지 국물 좀 마시고 국물 좀 마시고 겁나 뜨거워가지고 알겠지라도 enlighten 근데 학생분들 할 줄 아는게 똑같은거 맨날 도배치는건 밖에 없어요 요즘에 추워서 솔직히 나가기 좀 그렇죠 방구석에 틀에 박혀가지고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프리카 보시다가 생방하면 거기 가서 계속 욕하고 그렇게 사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채팅창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채팅창이 어떤가 신고하세요 신고해도 뭐 아무런 그런게 없으니까 어렵게 따지면 내가 신고해야지 저는 왜 전자수증이가 안 보이냐 싹 다 쳐내야 되는데 그게 그런게 있어요 여러분들 방학 중에는 너무 진짜 채팅창이 해야 돼요 원성 1동 리더 팬가입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질결찾기 좀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본인들의 스트레스만 풀려고 장난이나 치면서 재미있게 놀려고 하시지 마시고 먹방에 좀 집중하면서 먹방에 대한 얘기 좀 하고 뭐 크렘도 얼마나 좋아 응? 할 줄 아는게 뭐 욕밖에 적는거 밖에 몰라요? 그래 질풍 노대식이 성적도 18 응? 나이도 18 네 생활이 좀 시발스러울 수도 있는데 적당히 또 하셔야죠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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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말씀하세요 아 그거 저 블랙 걸었는데 블랙 좀 풀어줄 수도 있나요? 저 요즘에 웬만하면 블랙을 안 걷는데 블랙 걸리신거 보니까 좀 심각하신거 같네요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언제 풀어줄거에요? 좀 기다리시라고요 좀 기다리시라고요 아 아 요즘에 웬만하면 물를 안 드세요 잘 안가져가지고 콩내업 닉도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영어땡이니 또 스티커 2개 고맙고요 근데 스티커만 말고 좀 팬가입은 없습니까 아니 뭐 스티커는 스티커보다 팬가입이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팬스 좀 늘리게 채팅 찔려고요 요즘에 여기 쓰는 오징어들 식감이 좀 이상한데 대왕 오징어 쓰나 뭐야 소스 밖에 없고 이거 뭐 다 먹었냐 아 맛있긴 한데 이게 아 대송이 파트님 초콜릿 또 100대 아 또 고맙습니다 단단하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을 하라고요 말을 아 대송아파트구나 아파트님 또 초콜릿 100개 고맙습니다 이분 느끼고 계신가 계속 전화하면서 얘기는 안하고 계속 듣고 있어 변태세요 혹시 뭐 아니 변태가 말좀 해봐라 변태냐고 뭐야 이거 상훈이 또 스티커 안하고 맞고요 이렇게 요즘에 변태들이 많이 아 여자분이 좀 다네 여보세요 왜 자꾸 느끼고 있지 꺼지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어 술 처먹었네 이거 구쿠토닌 또 팬가요 고맙습니다 아 아이씨 끊을 거 하나 고맙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밖에 없지 전부 학생분들이 지금 장난 전화 걸고 있어 고마워요 저 한 벚꽃 그래요 저 한 벚꽃 그래 하라고 말해 주시지 변태냐고 진짜 잘 먹었습니다